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1장 수동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책 145쪽이에요 자 함께 보시죠 음악 수동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태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는 영어로 voice 라고 하는데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서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능동태는 영어로 active voice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 경우를 말해요 주어가 한 일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주어가 뭐뭐하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는 영어로 passive voice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가 동작을 받는 대상으로 주어에게 일어난 일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은 주어가 뭐뭐 되어지다 뭐뭐 되어있다 이런 식이 되겠어요 자 간단히 말해서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 능동태고 She's loved by me 그녀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것이 수동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수동태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죠 1. A. He loves her She is loved by him B. Mr. Park wrote these books These books were written by Mr. Park 2. A. They speak English in Canada English is spoken in Canada B. More rice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작을 받는 대상이란 것은 바로 동사의 목적을 가리키죠 따라서 수동태의 주어는 원래 능동태에서는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에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만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능동태의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뭡니까 그렇죠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능동태의 타동사가 쓰여서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형식이 될 때만 수동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자동사와는 관련이 없고 타동사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능동태가 주어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했으니까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꿔서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놓습니다 그 다음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즉 B 플러스 PP로 바꿉니다 이때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과 수에 일치시키고 시제는 능동태의 시제에 일치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를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서 수동태의 문장 맨 뒤에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 바이의 뜻은 뭐뭐에 의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수동태 문장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He loves her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어 he가 사랑한다는 동작을 하고 목적어 her가 그 동작을 받고 있으니까 동사 loves는 능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능동태의 목적어 her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어 her를 주격인 she로 바꿔서 문장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loves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꿔야 되는데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 she가 3층 단수이고 시제는 현재니까 이지가 되겠죠 loves는 과거분사 loved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he를 전치사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꾸면 되니까 by him 이런 식으로 문장 맨 끝에 놓으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즉 그 여자는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동태 문장은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어색하니까 능동태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b. Mr. Park wrote these books 여기 wrote는 동사 write, 쓰다의 과거형이죠 write, wrote, written 이런 식으로 변하죠 Mr. Park wrote these books 박 선생님이 이 책들을 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주어인 Mr. Park이 쓰다 이런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고 목적어 디지북스는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니까 동사 wrote는 능동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어 디지북스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니까 주격으로 바꿔야 하는데 디지북스는 명사죠 그래서 그냥 디지북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b 플러스 pp로 바꿔야 하는데 주어가 디지북스로 복수고 능동태의 시제가 로트로 과거니까 비동사의 시제도 과거가 되어서 were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트의 과거 문사는 written 이렇게 되니까 were writte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이 되어서 맨뒤로 가는데 Mr. Park은 명사니까 목적격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by Mr. Park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맨뒤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이 책들은 박 선생님에 의해 쓰여졌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수동태의 시제는 능동태와 일치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죠 I visited him visit, 방문하다 이런 뜻의 동사죠 I visited him, 나는 그를 방문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주어 I가 동작을 하는 주체고 목적의 힘이 동작을 받는 대상이니까 동사 visited는 능동태가 됩니다 자 그럼 수동태로 바꿔보죠 목적의 힘이 주어가 되니까 힘은 주격 히로 바뀌겠죠 그리고 동사는 visited가 과거이고 주어 he가 삼진 단수니까 was visit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는 by me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그는 나의 방문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he writes a book he writes a book 그는 책을 쓴다 이런 말이죠 he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이고 a book은 동작을 받는 대상 즉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기 write는 능동태입니다 자 수동태로 고쳐보죠 능동태의 목적어 a book이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write는 b 플러스 pp가 되는데 시제가 현재죠 그리고 주어 a book이 3층 단수니까 is 그리고 write의 과거 분사는 written이니까 is writt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he는 by him이 되어서 문장 맨 끝에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책이 그에 의해 쓰여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 he wrote the books 그는 그 책들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he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죠 그리고 the books는 동작을 받는 대상 즉 목적어죠 그리고 wrote는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수동태로 한번 고쳐보죠 자 먼저 목적어 the books가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동사를 비동사 pp로 고치면 되는데 능동태의 시제가 wrote로 과거이고 주어가 the books 즉 복수니까 수동태의 동사는 were writt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he는 by him이 되어서 문장 끝으로 나가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확인해 봅니다 그 책들은 그에 의해 쓰여졌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his parents love him parent 명사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parent 이렇게 복수가 되면 부모님 즉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his parents love him 그의 부모님은 그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어인 his parents는 사랑하다 이런 행위의 주체이고 목적의 힘은 그 행위의 대상이니까 역시 동사 love는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죠 자 먼저 목적의 힘은 주어가 되니까 주격히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동사 love는 현재인데 수동태의 주어 he에 맞춰서 is lov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his parents는 by를 붙여서 by his parents 이렇게 만든 다음에 d에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는 그의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수동태 만드는 법을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로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격으로 바꿔서 수동태의 주어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때 비동사는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과 수에 일치시키고 시제는 능동태의 시제에 일치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서 문장 뒤에다 쓰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능동태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내는 경우에 by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내는 것들에는 we, you, they, one, people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일반인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일 때는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행위자 즉 by us, by you, by them, by one, by people 자 이런 말들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speak, 말하다 이런 뜻이죠 speak, spoke, spoken 이렇게 변하죠 they speak English in Canada 캐나다에서는 영어를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day는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day니까 그들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캐나다에서는 영어를 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죠 자 먼저 목적어인 English가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자 그 다음에 동사 speak는 과거 분사가 spoken인데 능동태의 시제가 현재니까 is spoke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구인 in Canada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day는 by 목적격으로 by them이 되어서 문장 맨 뒤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능동태의 주어 데이가 일반인을 나타내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y them도 역시 일반인을 나타내니까 생략을 해도 의미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자 확인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가 말하여 진다 즉 캐나다에서는 영어를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여기 프렌치는 명사로 불어 이런 뜻이죠 물론 형용사로 프랑스의 이런 의미도 있죠 they speak French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불어를 말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 day는 막연한 일반인을 말하니까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죠 목적어 프렌치가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동사 speak가 is spoken으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부사구인 in France는 그들을 놔두고 그리고 day는 by them이 돼서 문장 맨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day가 일반인을 나타내니까 자 by them은 생략해도 되죠 자 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렌치 is spoken in France 프렌치 is spoken in France by them 프랑스에서는 불어가 말하여 진다 즉 프랑스에서는 불어를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we see stars at night at night 밤에 이런 뜻이니까 we see stars at night 우리는 밤에 별을 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때 we도 역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we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어 stars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동사 scene은 과거 분사가 scene이죠 그리고 주어 stars가 복수니까 are scen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e는 bias가 되어서 동사 뒤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부사구 and nice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we가 일반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태에서 bias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stars are seen at night stars are seen by us at night 별은 밤에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one should keep one's word 자 이 문장에서 주어 원과 뒤에 나오는 ones의 원은 둘 다 일반인을 나타내는 원이죠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should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의무나 당연을 나타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word 원래 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keep one's word 이렇게 되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keep one's promise와 뜻이 같죠 자 해석해 보죠 one should keep one's word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죠 자 일단 목적어 one's word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를 bpp로 바꾸려고 하는데 조동사 should가 있습니다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 플러스 bpp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조동사 should를 그대로 쓰고 keep을 bcap2로 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 one은 by one이 되어서 맨 끝으로 가면 되죠 자 그런데 이때 one 역시 일반인을 나타내니까 by one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게 되면 주로 생략하게 됩니다 자 다음 능동태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위자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by 행위자를 생략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more rice will be needed rice, 쌀 이런 뜻인데 자 앞에 더 많은 이런 의미의 much의 비교급 more가 있으니까 more rice는 더 많은 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동사 need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 이런 의미의 타동사인데 자 여기서 한 be needed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됐으니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more rice will be needed 더 많은 쌀이 필요할 것이다 in the future, 미래에 정리하면 미래에는 더 많은 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will be needed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없습니다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나타낼 필요가 없어서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해 버린 것이죠 행위자를 굳이 밝히자면 사람들 이런 의미의 by people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kill은 죽이다 이런 뜻의 타동사니까 수동태로 be killed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ar, 전쟁 이런 뜻이니까 they were killed in the world 그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즉 전사했다 in 1950, 1950년에 정리하면 그들은 1950년에 전사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죠 즉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죽었는지 모르니까 by 플러스 행위자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여기 built는 짓다 세우다 빌드의 과거분사죠 build, built, built 이런 식으로 변하죠 자 그래서 수동태로 be built 하게 되면 지어지다 세워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that house was built 저 집은 지어졌다 20 years ago 시간 플러스 ago 하면 얼마 얼마 전에 이런 뜻이니까 20 years ago 20년 전에 정리하면 저 집은 20년 전에 지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저 집을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니까 d의 by 플러스 행위자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능동태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위자를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능동태를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능동태를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수동태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죠 1. A letter is written by him 2. A letter was written by him 3. A letter will be written by him 4. A letter has been written by him 5. A letter had been written by him 6. A letter will have been written by him 7. A letter is being written by him 8. A letter was being written by him 수동태의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에서 비동사가 결정하게 되죠 즉 능동태의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가 현재 또는 과거, 미래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과거분사는 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과거분사라는 것은 그 형태가 언제나 똑같죠 그래서 과거분사만 가지고서는 시제를 알 수 없고 앞에 나온 비동사의 시제를 보고 수동태의 시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씩 보죠 1. A letter is written by him A letter is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하여 쓰여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가 is로 현재니까 is written은 현재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즉 비동사의 현재형 m, r, is 자 이것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게 되면 현재 수동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반대로 이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디의 말이 능동태의 주어니까 바이 힘에서 힘을 주격 희로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주 written은 시제가 현재이고 능동태의 주어 희일지에서 rise s를 붙여서 writ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a letter는 능동태의 목적으니까 동사디로 가서 그대로 a let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그는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여긴 비동사가 was로 과거니까 was written은 과거 수동태가 되겠죠 a letter was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하여 쓰여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게 되면 과거 수동태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보죠 주어는 he가 되고 목적어는 a letter가 되죠 자 그리고 동사를 보면 was written은 시제가 과거니까 능동태에서 rise의 과거형 root를 써야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그는 편지를 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여긴 비동사의 시제가 will be로 미래죠 그래서 will be written은 미래의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a letter will be written by him 편지는 그에 의하여 쓰여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will be pp하게 되면 미래의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쳐보죠 will be written 자 이것이 미래죠 그래서 rise의 미래의 시제인 will writ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그는 편지를 쓸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여긴 비동사의 시제가 has been 즉 현재 완료죠 그래서 has been written은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a letter has been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하여 다 쓰여졌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have been pp 혹은 has been pp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쳐보죠 has been written 자 이것을 rise의 현재 완료 시제로 고치면 되니까 have written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히로 3층 단수죠 그래서 has written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그는 편지를 다 썼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문장 자 이번엔 had been이 나왔습니다 과거 완료죠 그래서 had been written은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됩니다 이렇게 had been plus pp 하게 되면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해석해보죠 a letter had been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하여 쓰여졌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고쳐보죠 had been written이 과거 완료니까 rise을 과거 완료 즉 had written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확인해보죠 he had written a letter 그는 편지를 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여기는 비동사가 will have been 즉 미래 완료죠 그래서 will have been written은 미래 완료의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하면 a letter will have been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하여 쓰여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will have been pp 이런 형태가 되면 미래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죠 will have been written이 미래 완료니까 능동태의 시제가 미래 완료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동사 부분은 will have 다음에 rise의 과거 분사 written을 써서 will have writt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그는 편지를 쓸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이 문장에서 비동사의 시제는 is being이 되었으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is being written은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다음에 being pp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수동태가 돼요 자 해석해보죠 a letter is being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고쳐보죠 is being written이 현재 진행 시제니까 right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is 그리고 rise의 현재 분사 writing을 써서 is writ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여기는 비동사가 was being이니까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was being written은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다음에 being pp 하게 되면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a letter was being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도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쳐보죠 자 여기에서 was being written이 과거 진행 시제니까 능동태에서도 과거 진행 시제가 되면 되겠죠 자 비동사는 과거인 was 그 다음에 rise의 현재 분사 writing을 쓰면 되니까 was writing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he was writing a letter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수동태에 쓰이지 않는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시제 중에서 수동태에 쓰이지 않는 시제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시제가 그것인데요 자 이들은 수동태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동태 형식과 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복습할 때 예문 중심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번째 시작해요 Georgie